자, 일반 수학2 유리함수 RPM 필수형 풀입니다.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사실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두 개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그래. 우리가 유리수 하면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그러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사실은 뭐야? 분수지 분수. 그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하고 뭐?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랑 분수함수. 그러면 여기에서 다항함수를 또 할 필요 있어? 없어? 앞에서 계속 했잖아. 1차함수, 2차함수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여기선 주로 뭘 해? 분수함수만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두 개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한다는 건 아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모든 함수는 항상 두 가지, 첫 번째 뭐부터 조사해? 꼭짓죠. 아, 축. 무슨 소리예요? 1차함수가 축이 있어요? 모든 함수는 전부 다 뭐부터 조사를 해? 기본형부터 합니다. 뭐부터요? 기본형. 기본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뭐 해? 평행이동. 이따가 무리함수 할 거야. 알겠어? 그때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알겠어? 기본형. 그럼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어떤 걸 기본형으로 했냐면 얘입니다. y는 x분의 k. 선생님이 이 k를 x분의 1의 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알겠습니까? x분의 1의 뭐? 계수. 그래서 k가 뭐야? 이러면 x분의 1의 계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그래프가 두 가지로 그려지더라. 몇 가지? 두 가지. 기본형이 이건 이제 k에다가 1 넣고 점 찍어본 거야. x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2분의 1 넣고 점을 찍어본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또는 이렇게 그려지다. 알겠습니까? 얘는 k가 양수일 때, 얘는 k가 음수일 때. 이해해? 모든 함수는 두 가지만 정보를 찾으면 끝나거든? 첫 번째는 유리함수는 k의 부호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을 가져요. 얘는 뭘 가져요? 얘가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뭐니? 정근선은 뭐야? 그래프가 점, 점, 근, 접, 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늘 정근선이라고 해요. 지어낸 거예요. 정근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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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까이는 가지만 이게 x축과 맞나 안 맞나 x축 뚫고 지나가 안 뚫고 지나가? 안 뚫고 가. 이게 y축 뚫고 지나가 안 뚫고 가? 안 뚫고 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x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y는 0. y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k는 0이 아니거든. 분수함수가 되려면. 그치? 그러면 봐라. 얘가 0이 아니면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로 찾은 거야. 분모가 0이다. 이게 정근선이야. 0이 될 수 없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면 y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y는 0이다. 될 수 없는 걸 찾은 거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뭐다? k값의 부호랑 정근선. 정근선의 방정식. 이해 되십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를 뭐해? 평행이동. 얘를 뭐한다고? 평행이동. 그걸 표준형.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요. x 대신에 x-p를 넣고 k 안 바뀌고 y에다가 y-q를 넣어서 마이너스 q가 이항 된 거야. 이게 표준형.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 k값의 부호가 중요하고요. k의 부호.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근선을 찾아야 되는데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분모의 0이 될 수 없으니까. 정근선의 방정식. x는 p. x가 p가 될 수 없으니까 y는 뭐가 될 수 없어? q. y는 뭐가 될 수 없어? q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1, 2-1. 빼기 4쯤 할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x 정근선 그려. x는 1. x가 1을 갖는 거야. y 정근선 그려. y는 마이너스 4. 알겠니? 좀 올릴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k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몇 사? 1, 3, 4분면 쪽에 그려주면 돼. 정근선을 새로운 4분면 축으로 보고. 평행이동 된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통분을 해요. 통분을 하면 뭐가 돼? 일반형. 그래서 분수식이 될 수 있는 일반형은 분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1차 분의 1차가 일반형이야. 1차 분의 1차가 뭐라고? 일반형. 그럼 얘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다 같은 흐름이라고. 그러면 얘를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 그래서 내가 1차 분의 1차를 빠르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얘 여기서 정근선 뭐가 될까요? k값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k값의 부호 그 다음에 정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뭘로 고쳐봐? 근데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정근선은 알 수 있어.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 그러니까 x는? y는? k값의 부호 k값은 뭐예요? k값은 뭐예요? 아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못 맞히니까. 여러분 얘를 다시 통분을 하면요. x 빼기 1분에 위아래 x 빼기 1을 곱하니까 2x 아니지. 미쳤나 봐. 알고 알고. y는 x 빼기 1분에 마이너스 4에다가 위아래 x 빼기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거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는 뭐니? 몫이야. 얘를 이걸로 나눌 때 뭐라고? 몫. 알겠니? 그럼 얘는 뭐야? 나머지. 나머지를 그럼 어떻게 구해? 얘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 1을 나누는 식에다가 데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k값은 여기서 나머지 a 마이너스 c분의 d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지? 아니 이제 이걸 계산해서 양수면 플러스고 음수면 마이너스지. 이게 k값이지? 아니지. 이게 k값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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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y는 예를 들어서 c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x-1 4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는 몫이 뭐야? 2죠. 이 x들의 계수 2분의 4 그럼 여기 나머지 뭐야? 나머지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2분의 1을 여기에다가 넣는거지 그럼 얼마야? 그런데 너네 표준형 한번 볼래? 표준형 다시 위에? 표준형 보면 이게 k값이지? 이 k값은 x계수가 얼마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x계수가 얼마에요? 그래서 이 k값을 구하려면 얘는 위아래 2로 나눠 써야돼. 이거 앞으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k값은 얼마에요? 2분의 3인거야.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돼요. 이 분자는 뭐야? 나머지인거고 k값은 x계수까지 나눈거. 됐습니까?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이 k값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 끝이구요. 설명 끝이구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내려갈거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k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해줄게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좋냐면 머릿속에서 2차함수 있죠? 2차함수의 2차계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계수가 양수면 뭐야?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2차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들어요. 그러면 여기 k값이 양수면 1,3 4분면을 지나고 음수면 2,4 4분면을 지난다라는거 그런데 k값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가까워질까요? 원점에 아니면 멀어질까요? k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2일 때를 생각을 해봐.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 더 그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멀어진게 있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값을 넣었을 때 1이라고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k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봐. 2인게 더 높아 높아. 높겠지.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k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져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너희들 2차함수에서 2차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들잖아. 그러면 2차계수의 절대값이 다르면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니? 없니? 2차계수가 다르면 평행이동하면 2차계수는 안 달라져.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폭이 다른데 어떻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있겠어. 마찬가지로 얘네도 원점으로부터 이 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k값이 2야. 초록색이. 얘는 1이야. 얘네들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전 절대로 겹칠 수 없어요. 얘를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얘 겹치려고 하면 얘가 이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 얘 만나려고 하면 위에가 안 만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k값이 틀리면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해둡니다. k값의 성질이에요. 알겠죠? k값은 4분면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려지는 4분면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k값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므로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k값이 같을 때만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평행이동하면 k값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일반형에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k값을 y는 x분의 3 얘랑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기억하고 보기에 나오는 게 y는 2x-1분의 4x 플러스 1 알겠니? 그러면 하수들은 하수들은 아예 못 구해요. 중수들은 중수들은 뭐야? 얘 0으로 만든 값 얼마? 그걸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3 그래서 k값 어떻다? 같다. 이게 중수들 고수는 무슨 소리야? 이게 2가 있는데 이거 위아래 2 나눴다고 생각해 이거 k값 2분의 3이야. 겹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ㄱ, ㄴ, ㄷ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k값을 찾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y는 x-P k분의 k 플러스 q면 함수는 뭐하고 뭐가 존재해?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하지? 내가 정의역, 치역, 공역 여기 뭐라 그랬니? 집합. 그래서 정의역을 쓸 때 집합기어로 써야 된다. 그랬어. x-바.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p만 아니면 다 그려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p보다 작거나 x는 p보다 작거나 p가 아닌 모든 실수. 알겠어요? 그럼 공역은 뭘까요? q가 아닌 모든 실수. 이해가 되십니까? 공역이요. 아니요. 치역이요. 역함수입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 x랑 y랑 바꿔서 왜? 역함수는 어느 축 대칭? y는 x 대칭. 어, 안 낚이네. 어떤 직선의 대칭? y는 x 대칭. 어이, 저렇게 쳐다봐. y는 x 대칭이죠? 그러니까 x랑 y랑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죠.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 표준형을 바꿀게요. 그러면 x는 y-p k plus q 이걸 y에 대해서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되지. q 넘어가고 역수치하면 k분의 y-p는 x-q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뭘 곱하고 k 곱하고 마이너스 p 넘어가면 x-q분의 k 플러스 p 되겠지. 느껴지는 거 있어요? y는 x 대칭해봐야 정근선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만 달라져? 정근선. 근데 이거 함부로 p하고 q자리에 이거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조건이 있어요. x계수, y계수 다 1일 때야. 그때만 이거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형일 때 일반형일 때 fx가 만약에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눈 녀석이에요. 그러면 f inverse x는 역함수예요. 얘는요 압이 있어요. 이거를 x, y 바꿔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조금 힘들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냐면요. cx 플러스 b는 안 건들고요. 알겠습니까? a하고 d만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요. 그러면 역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압입니다. 이거는 모든 강사들이 다 알려주는 압이에요. 제게도 나온다고요? 정석이요? 네? 알패이네? 아니. 나왔어요? 허허 참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간단히 한 거다. 답은 뭐예요? 역함수. 답은 y는 2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 답이야. 이게 역함수라. 알겠지? 4하고 마이너스 1을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 가고 마이너스 4 가.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y를 뭘로? y를 뭘로? x로 x를 뭘로? 그리고 목적의식. 우린 이걸 뭐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역함수야. 그러면 2y 빼기 1을 곱하면 2xy 빼기 x는 4y 플러스 1 되겠지?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이거를 y에 대해서 뭐하는 거? 정리하는 거. y를 좌측으로 옮기고 x를 우측으로 옮기지. 그래서 쟤를 나누면 2x 빼기 4분의 x 플러스 1 되는 거. 됐습니까? 어렵진 않지. 귀찮은 거지. 역함수 성질을 한번 복습하면 f합성 f임발스가 뭐야? 항등함수. 정이죠? 사실. 또? 또 아는 거. f임발스하고 임발스하는 f도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f합성 g의 역함수는 뭐예요? g 임발스 합성 f 임발스 내가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문제에서 되게 중요시 쓰이는 거 있다고 했잖아. f a 이꼬르 b는 f 임발스 b는 a 한마디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뭐가 되고? 치역.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함수하고 짝꿍이 이게 짝꿍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어요.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1차. 1차. 역함수라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 그러면 다른 함수의 역함수가 유리함수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2차 함수는 역함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죠. 왜?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니까? 스페인이요. 역함수 존재 조건 뭐다?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달라요. 햇살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실까요? 그냥 원여기한테 먼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요. 승재 1대1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 다시 복습 해주세요. 여러분 1대1 함수는요. 얘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른 거. 이게 1대1 함수의 정이에요.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1대1 함수는 공역이 남아도 돼. 원소가. 화살표를 안 맞아도 되는데 1대1 대응은 남는 게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리 함수는 기본형에서 어떤 또 다른 기하학적 성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역함수 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기하학적인 성질 어디에 대칭 y는 x 대칭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y는 x 대칭 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또 또 원점 대칭도 돼요.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알겠어요? 또 뭐도 돼? 원점 대칭도 돼요. 이 원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원점 어떻게 찾아? 정근선의 교점 정리해 두십니다. 기본형은요.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유리 함수 기본형은 y는 x분의 k의 기하학적 성질 이에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세요. y는 x분의 k의 기하학적 성질 얘는 선대칭이 있는데 선대칭이 두 개가 있어요. 뿔마 x 대칭 이걸 이렇게 기억해 줄래? 기울기가 절대값이 1인 녀석의 대칭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점대칭이 있는데 그건 0,0 대칭 점은 원점대칭인데 이 0,0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점근선들의 교점 정리되십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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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준형 표준형은 기본형을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y축을 q만큼 평행이동한거지 그럼 이 표준형은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면 기본형에서 y는 뿔마 x의 대칭이었지 걔네들도 따라서 평행이동해준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준형에서 대칭인 직선 두개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는 기울기 1로 세팅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만 찾으면 되겠지 그걸 뭘 대입해서 찾아? 정근선의 교점 p, q 알겠습니까? 원점이 아니라 p, q 표준형에서는 뭘 대입을 해? p, q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안되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y는 2x 빼기 1분의 3 플러스 4 얘가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 이렇게 물어본거야. 그 직선 두개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첫번째 y는 x 플러스 a 두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무조건 어차피 기본형에서 평행이동한거기 때문에 기본형이 y는 뿔마 x의 대칭이잖아. 얘네들 평행이동해봐야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서? 2분의 1 콤마 4 그래서 a를 찾는거에요. a는 얼마? 2분의 7 b는 얼마? 2분의 9 알겠습니까? 두 직선의 규점은 뭐구요? 2분의 1 콤마 4가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이 표준형이 어떤 점의 대칭이냐 물어보면 그 점은 뭐야? 2분의 1 콤마 4 그러니까 어떤 점의 대칭이냐 물어보면 정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끝. 이해 되십니까?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 물어보면 y는 뿔마 x 세팅해주고 y절편은 정근선의 교점을 대입해. 됐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저는 몇 번만 할거냐면 2번만 하겠습니다. 몇 번만? 2번. 자 2번을 구하려면요. 표준형으로 먼저 고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면 2 마이너스 x분의 x들의 계수 x들의 계수 얼마? x들의 계수 얼마? 마이너스 3 x들의 계수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나머지 얼마? 얘 0으로 만드는 값은 얼마? 얘 0으로 만드는 값은 얼마? 2 2를 여기다 대입해. 6 빼기 4 2 입이 머리를 쫓아가려면 돼. 그럼 k값의 부호는? k값의 부호는? 내가 뭐라 그랬어? k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1분의 4 위아래 마이너스 곱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k값의 부호는 분모의 x가 계수가 얼마일 때 얘기하는 거야? 1일 때 k값을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정근선이 뭐고? 아니야. 정근선 정근선 x는 2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근선의 방정식이거든. 등본과 있게끔 y는 마이너스 3 몇 사분면 그려져? 2 4 여기에서 센스로 x에다 0 내면 얼마 나와? x에다 0 내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이게 y절편 찾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 y절편 찾아주냐면요. 이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골라라. 아니면 지나는 사분면을 골라라. 이해되십니까? y절편에 따라서 틀려져요. 왜 그러냐면 y절편이 플러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지면 다 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저는 이렇게만 썼는데 여러분은 인 모든 실수라고 풀네임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안 써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x는 2 y는 마이너스 3 549번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서 평행 이동하여 얘랑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아와라. 그 얘기는 누굴 찾아와라? k값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1 여기다 대입하면 k값 얼마? 주어진 녀석이 k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보기에서 k값들을 다 찾아볼게요. 1번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3을 집어넣으면 6 빼기 1 k값 얼마? 5 아니죠. 2번 2번 k값 얼마? 2 k값 2죠. 2번은 k값 5라고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장난친거야. 그걸 많이 실수해요. 알겠습니까?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분모? 3번? 마이너스 3에 집어넣으면 얘 0으로 만들까? 얼마? 그걸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3인데 x계수가 마이너스 5번은 2분의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인데 분모 2로 나누면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5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k값 정확하게 찾는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알겠습니까? 자 551번 이 그래프가 p,q 점대칭은 한 점밖에 없어요. 뭐야?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 p,q p 얼마? q 얼마? 알겠습니까? 나만 알아? x는 마이너스 4 x들의 계수 y는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r 대칭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4 콤마 1을 지나 그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 20원 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서 r은 얼마? u 답은 4 이 그림을 보고 정근선을 한번 얘기해봐요. x는 2 y는 1 오케이? 그러면 x는 2 되려면 c는 얼마 돼야 되겠어요? c는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죠. y가 1 되려면 a 얼마 돼야 되겠어요? 1 되면 되겠죠? x들의 계수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a하고 c를 찾았으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고요.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b 됐습니까? 그럼 b만 찾으면 되는데 한 점 대입하면 되겠죠? 그 한 점이 몇 콤마 몇으로 주어졌어요? y 절편 0,2로 주어졌죠. 그래서 2는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b b는 얼마? 쉬워요? 다 곱하면 8 558번은 다음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정근선은 x는 2 y는 2분의 1 됐죠? 정근선 보고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y는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모든 4분면을 지난 다음에 얘를 그래프로 어떻게 해봐야 돼? 그려봐야 돼. x는 2 y는 2분의 1 그려놓고 정근선 그 다음에 k값 구해야죠. k값 얼마? 양수 음수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1 3 4분면을 그렸는데 y절편 찾아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모든 4분면 다 지나죠. 1 2 3 4 다 지나요.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알겠니? 4번 k값 3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k 6 틀려요. 틀려요. 그걸 니들이 구해야지. 방금 k 얼마였습니까? 내가 일부러 4번 하려고 안 말했어. 2분의 3 이에요. k값 얼마예요? 2분의 3 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 틀리죠? 5번 2,2분의 1 대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역에 해당하는 치역을 찾아라 이런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x정근선 얼마? 1 y정근선 2 k값은 k값은 1 그래서 x정근선 1 표시해주고 y정근선 1 표시해주고 y정근선은 얼마야? 2잖아. 2 2 표시해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k값은 양수 이렇게 그려지겠지 y 절편 1이거든 y 절편 1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0부터 1까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저기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초록색 알겠니?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여기 뚫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0 넣었을 때 값 찾아야 되는데 0 넣었을 때 값은 1 찾았어 그럼 뭐만 찾으면 돼? 3 넣었을 때 값만 찾으면 되겠지? 3 넣으면 얼마야? 2분의 5 여기가 얼마? 2분의 5 그래서 y값이 그려지는 거는 1보다 작은 영역 2분의 5보다 큰 영역 그래서 1보다 작다 2분의 5보다 크다 3번 아니에요 왜? 여기가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1보다 많았어요 지금 여기 등호가 있어요 여기 3일 때도 등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은 2번 알겠습니까? 왜 이래? 1번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요 얘같이 아까 그 문제처럼 중간에 정근선 포함 안했지? 안했지? 0 넣어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얼마야? 2 0 넣으면 2 3 넣어 3 넣어 3 넣으면 얼마야? 4분의 5 4분의 5가 커? 2가 커? 2가 크잖아 끝 더하면 돼 알겠어요? 4분의 13 565번 565번을 보면 y는 x분의 3과 얘가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연립방지식을 풀었을 때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연립방지식을 풀려면 y 대신에 x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x분의 3을 넣으면 x분의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x를 양밀에 곱하면 3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어? 어라어라? 우변 넘기면 이거 뭐야? 2차 방정식이네? 근데 교점이 한 점이래 그럼 뭐야 얘들아 떠오르는 거 뭐 있어?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 d는 0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h 24 k는 뿔마 루트 뿔마 2루트 6 양수 k 469번을 보시면요 이거 f부터 2 넣는 거지? 2 넣어 얼마? 2분의 3 그럼 d2분의 3이 되겠네? x에다 또 2분의 3 넣어 2를 곱해 3 빼기 2분의 3 답은 3 자 a 얼마? a 얼마? a 얼마? 아 왜 얘기해 아 니들이 얘기를 해야지 c 얼마? c? c? 1 b 얼마? b? b? b랑 a랑 같은데 b랑 a랑 같죠 이 새끼들 뭐야 c가 1이고 b랑 a랑 같죠 아 뭐야 이거 어떻게 그래? 5초 만에 못 구하네 자 여러분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뭘 뜻하는 거야 f g 합성 f를 했는데 x가 x가 나왔어 이거 뭐야 항등 함수 근데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왔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그래서 f의 역함수를 구하면요 f의 역함수를 구하면요 저 모양에서 구하면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x 플러스 1 얘는 b는 마이너스 a c는 1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1 이해되십니까? b는 마이너스 a라고 한 거예요 음 그렇지 봐봐 얘랑 얘랑 비교해봐 b는 마이너스 a c는 1 됐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0 c는 1 ab는 못 구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유리함수 끝났습니다 이따가 아 감사합니다.